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오늘은 행복 코디네터 책임 교수들이요 기자당 교육을 지금 봤습니다 행복 감사 존중 이라는 그 3대 정신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온통 눈입니다 눈 아 눈 구경 한번 하십시오 전라도라도 전라남도는 눈이 잘 안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온통 그 눈입니다 눈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온통 눈입니다 오늘은 나눔 감사 존중의 3대 정신 행복 코디네터 책임 교수들 기자당 교육을 가는데요 온통 지금 눈입니다 눈 구경하십시오 여기가 뭐 안됩니까 예 여기 저희 그 대리만족 힐리지는요 어 지역의 그 4개 마을을 같이 해서 하는 이루어 놓은 권역 사업입니다 네네 에 여기는 숙박시설 및 또는 그 교육장 또 실내체육관 이런걸 겸비한 아주 중요한 교육장이고 어 워크숍 mc 저 워크숍 같은 그 강의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가지 숙박도 할 수 있고 네네 또 공동식당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공동식당에서 식사 좀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오신 분들한테 만족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대리만족 힐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vjtv 뉴스포토론 조국성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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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